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점차 적극적으로 절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. 8월 1달간 절수율이 11.5%로 올 들어 가장 높은 절수율을 기록했습니다. 보도에 김아름 기자입니다. 8월 1달간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절수율이 11.5%를 기록했습니다. 한 달간 270억 갤런의 물을 절약한 셈입니다. 지난 1월 17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캘리포니아 전역에 비상 가뭄 상태를 선포하고 물 사용량을 20%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한 이래 가장 높은 절수율입니다. 절수율은 7월에는 7.5%로 180억 갤런을 절약했고 6월에는 4%에 그쳤었습니다. 가장 많은 양의 물을 절약한 도시는 북과주의 트레이시 씨로 41%의 물을 절약한 반면 샌 루이스 오비스포 씨는 오히려 물 사용량이 26%나 증가했습니다. 또한 주수자원관리국은 81%의 각 로컬 수자원 공급기관들이 야외 물 사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야외 물 사용은 전체 물 사용량의 80%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. 남과주에서 물이 많이 필요한 잔디밭, 선인장이나 자갈 등 절수형 정원으로 교체한 면적은 주거지역에서는 380만 스퀘어피트, 상업지역에서는 750만 스퀘어피트로 조사됐습니다. 이로 인해 수자원국은 총 4,290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이 같은 절수 노력에도 캘리포니아주의 가뭄이 회복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. 만약 이번 겨울에 충분한 양의 눈이나 비가 오지 않으면 캘리포니아주는 더 극심한 가뭄에 처하게 됩니다. 주수자원관리국은 이제 이번 조사에서 절수에 동참하고 있지 않은 나머지 19%, 즉 76곳의 로컬 수자원 공급기관에 야외 물 사용 규제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. 또한 다음 달에는 지난달 발표됐던 한 가구당 물 사용량 할당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. LA 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.